저게 물이 안 깨끗해 보이는데 물이 지저분해 보이지 저게 물이 지저분해 보이는데 물이 지저분해 보이는데 물이 지저분해 보이지 저게 물이 지저분해 보이는데 물이 지저분해 보이는데 물이 지저분해 보이지 교통통제 뭐지 왜 그러지 국제사이클대회 2019년 6월 16일 강변북로 강변북로 구리방면 강변북로 구리방면 강변북로 구리방면 갈대가 1m 거의 다 되네 저기 빨갱이 실장 나온 학교 있습니다 2호선 2호선 신담역에서 건드러 가는 2호선 신설동에서 가는 거구나 신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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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나라가 엉망진창입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